화장실은 아직 멀었는데 똥이 너무 많아고 싶어 근데 참아야 해 그 상황 알지 예준이 그 상황 알지 똥 참는 연기 한번 해봐 똥 참는 연기 한번 해봐 액션 많이 참아 봤잖아 그런데 아빠가 차 먹으면 안 됐다 그래 그냥 기대만 쓸 거야 민준이가 민준이는 그럼 이게 실제로는 안 매워 근데 이제 가짜로 이게 맵다 치고 가짤 가짜로 이거 먹고 아 너무 맵다 보니까 예준이 할 수 있어 집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 아 봤다 아 귀여워 그럼 민준이 한번 해봐 민준이 먹고 매운 거야 어우 매워 어떡할 거야 좋은데?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어 thief 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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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 왜왜왜왜왜왜 내 왜왜왜왜왜 잘한다 엄만요 잘한다 어 얘가 너무 좋은데? 그러면 할머니가 너희들이 이제 진짜 할머니야 니네 진짜도 할머니라고 생각해봐 맞추는 거예요? 민준아, 예준아 너희들 공부 잘하고 아빠, 엄마 말씀 잘 들어, 잘했어. 민준아, 예준아. 넌 아파. 할머니가 아픈가 봐요. 열혈연기입니다, 선생님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민준아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엄마, 진짜. 엄마, 진짜. 우는 거 보고. 엄마, 여기가. 엄마가 이렇게 여기 하면 엄마 웃지 좀 봤잖아. 엄마 웃은 게 아니잖아. 민준우 형도. 엄마 웃은 게 아니잖아. 엄마 웃은 게 아니잖아. 엄마 웃 Shirley, 진짜 marine shreds. 엄마, 혜준아. 혜준아, 혜준아, 혜준아. 혜준형도 했어. 혜준아, 혜준아. 오호, 혜준아, 혜준아. 이야, 감성적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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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민준이 나이 또 슬프구나. 어, 지금. 애기들. 어. 형님 출연을. 어. 왜? 형님 출연을. 결정을 하고. 앞바지에서 그러면. 앞바지에서. 스태프를 모는다. 아, 진짜? 진짜. 어. 민준아. 민준아. 너 여기 저 출연하래. 야, 너 캐스팅 됐어. 앞바지에서 그러면. 앞바지에서. 진짜 거 먹는다. 이야. 이게 만나맞은 현장 캐스팅이에요? 우와. 닭살이 더 줘. 닭살 더 줘 아니면. 애 원샷 받아야 되는데. 순대 거 먹는 건 이거 진짜. 민준이가 최고죠. 네.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. 우리 준비하시죠. 네. 자신 있어요. 진짜 잘할 수 있어요. 예순아. 너네 이 영화에 나오는 거야. 손님이야. 진짜로 밥을 맛있게 먹어야 돼. 알았지? 진짜 영화에 나오는 거야. 원래 자주 가는 국밥집 있지, 우리 집 앞에? 네. 그런 국밥집이라고 생각해. 그래서 내가 잡았다. 셋이, 우리 집 앞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